여러분 안녕하세요 잭터리퍼님 반갑습니다 지난주까지 대회 팀전까지 마무리를 했는데 댓글에서 좀 기현상이 일어나서 잭터리퍼 디도 살인마를 얼른 불러달라 그리고 그 살인마랑 우정형이랑 붙여보자 이랬는데 그건 조금 예절 같고요 저희가 일단 셋이 모여서 지난번에 저희가 150대 200만원 졌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똑같이 150만원 놓고 반내기 그래서 리그전으로 한번 좀 돌려볼까 요청 드릴까 아 네 저는 좋고요 50 제가 받으면은 굳이 질 수가 없어서 조금 미안한 마음이 드네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전출력을 200인지 배우고 계실지 모르겠어서 만약에 오늘도 저희가 무참히 쳐발린다 그러면 그냥 200이라고 생각할게요 아 그럼 동담바를 놔주시는 거예요? 그럼요 승급하셔야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셋이서 한 번씩 번갈아가면서 해서 진 사람을 오늘 밥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묵지에서 아 묵지랑 묵지 오케이 두 번 짤게요 오케이 오케이 하나 둘 아이고 아이고 근데 어이없는 공 칠 때마다 이걸로 엉덩이 하나씩 때려줘 봐요 어이없는 공 칠 때마다 때린다고? 응 우리 형 떨어지려니 각자이려니 얼마나 넣어서 볼까? 아이고 바로 이렇게 녹는 줄? 바로 공 줘버리고 어이없는 공 칠 때리면서 저 흰공과 쪼그리 여성이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좋았을 것 같아요 그 정도 디테일 본다고 메인은 뭐야? 아 근데 저 개인적으로 코스프 공식이 있어요 뭐 아 아침에 먹었어 아침에 먹었어 진짜 아 초밥은 괜찮아 어찌 된 거 어찌 된 거 초밥 좀 아 초밥 나쁘지 않을까 당신이다 당신 자 이 네 약간 이 주도 문화에서 헤어진 시간을 정해놓는 게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몇 시에 행사하냐? 오늘 9시만 하시죠 9시까지 가요? 술 안 마신데 9시까지 가요 네 말 낼 거 공지 뭐해 말 낼 거 공지 아 와 좀 혼났어 무슨 빼놔주면 아 요즘 주니까 사줄 하나보다 와 이게 어려운 거를? 공이 심으니까 그냥 졸려버려요 졸려버려 우와 뭐하시기 까지? 오 가 아휴 재미없다 아 졸려 아 졸려 재미없어 개잘한데? 와 새끼야 재밌는 친구 다 됐는데 안쪽만 더 뒤질 것 같은데 못 친다 못 친다 야 뒤돌다 인마 못 친다 와 와 아 진짜 잘하자 골초밥 오케이 얜 늘었지 얜 진짜 잘 야 이게 앞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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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림마 가비 걸리자마자 신진이 형 태도가 바뀌네 돌변해버린 눈빛이 몸풀고 있어 아직 부하니 가라 껍데기는 가라 아 아 아 디펜스 아 아 아 아 아 아 잠깐만 왜 그래 김승진이 형 이거 종축을 그냥 이긴 거니까 1등 아닌가 야 야 나도 굽시다 어떻게 죽여줄까 받으세요 어떻게 한 번만 어떻게 죽여줄까 방금 어 얘 봐라 샘기는 거 같네 쓰생ơi 그냥 갔다가 아까비 아 이거 졸라 아흥 와 절대 못 참아 영차 아 몇 개를 한다고 한거지 몰라 사업한가 봐 어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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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허허 하지 않았어 근데도 어려워 안타깝습니다 크기 전성기 삼주천왕 툭 툭 툭 아우 호화 춥얼 때문에 툭 절대 안 춥고 이번 게임은 장작장 험멧있냐?! 이게 날이 스파하니까 스파 요소 경철부터 달라져야 되거든 그런 기질이 없어서 그래 대충 치는 것 같지만 타 이 안에 철학기 있어 스파을 많이 먹었거든 회전 많이 쓰는 프로젝트 이야.. 주관에 대해서 이렇게 컨트롤을 해놓는 쨘쭈! 오? 뭐 하는 거야? 양방으로 들어갑니다! 양방으로! 쨘쭈! 운 좋은 놈이 이기는 거야, 내가! 운 좋은 놈이 이긴다네! 쨘쭈! 운 좋은 놈이, 이 손에 뒤지려고! 진짜 대박이야, 이게 작전인가? 내 멘탈을 건드려는? 내가 그런 것도 못 참지! 승진이 훔쳐버리는? 아, 이기고 싶다! 갑자기 존나 이기고 싶어졌어! 왜, 네가 의욕이 없어서 내가 끌어낸 거야! 그런 거지! 나이스 샷! 나이스 샷! 이 녀석 봐라, 또 욕장하네! 오! 아, 죽는 거! 아니지! 신방랑이 각성으로! 이 녀석 봐! 아, 이건 어렵지! 끝났지! 어! 안타깝고... 끝나봤어! 진심이야! 우리 악불... 요새 악불... 심진이 형이 그 놓칠 확률이 몇이나 될까요? 몇 번 줄었다, 이거? 없어요! 도와치기까지! 45개짜리! 심진이 형은... 이런 거 안 좋겠어! 야, 대충 칠 거면 다 돼! 네! 경험치의 차이를... 아, 좋다! 지지 형! 몸이 기억하는 갑으로 보내는 거야! 우와, 지경의 경지! 깜짝이야! 와, 저게 빠졌어! 오! 부딪혀봤나? 알아서, 알아서! 오! 세 개요! 세 개요! 가버려, 여기서? 뭘... 이번만은 무삭체판 가능할 것 같은데? 가면 짚고? 나머지 9개겠지, 그러면? 아, 존나에 맞네! 그럼 마지막 하나겠지? 세 개요! 그럼 이거 이리로 가면 하나씩도겠지? 아, 지는 것보다 이... 멘트가 열 받는데... 쿠션이겠지? 아, 잘못됐다! 정말 잘해! 이렇게는 쿠션 만들어 놓는 거겠지? 아, 이것도 무슨 꼴이야! 심지어 이건 내가 심지어 놓은 적이 없어! 어? 하나 하나 가득... 아, 스님 너무 무작위하신 거 아니에요? 저는 많이 맞으면서 끄는 몸이기 때문에... 시현 씨 이거 쭉 봐주세요! 이거 칠 건데 얘가 아마 여기로만 아무리큼 끌으면 될 것 같거든요? 네? 그럼 또 좋겠는데? 쿠션! 마지막 하나! 조용한 친구가 하나 있을 거야 이 분 같은 경우는... 조용한 친구는... 조용한 친구는... 조용한 친구는... 안쪽으로... 아! 그러면 열선이 39도로 켜져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들어갈 거야 끝! 아, 진짜... 이제는... 더 이상... 운나에 воспquin이렀다! 으악! 이렇게 가 Ho Bull Nice 고생하셨습니다... 오케이 지지 지 restaurante elder brother 아하핰하하핰핰핰핰 한 뒤 으아하핰핰핰하핰핰 instructor 뜯... someone похlie 아하핰핰핰핰하핰핰핰핰 오ㅋㅋㅋㅋ 우와! 우와! 아! 남주현상급! 우와, That was so scary. 어떻게 이렇게 무친척 연기를 할 수 있죠? 잠깐만요. 하지만 치원이가 이겨준다면, 그리고 내가 만약에 이 친구를 이겨준다면? 동점이 되는 건? 동점이 되죠. 그러면 내가 치원하고 먼저 치는 게 맞아요? 내가 쳐야 돼. 우아, 되게 잘해. 와, 알렸고요. 알았으면 할 기회가 있다면? 선생님, 대박. 아, 참, 열심히 열심히 한 게 치면 둘 다 안 가고. 너무 잘 놨는데? 둘이 물방전이 되는 거라 문란해집니다. 응원 열심히 해주시고 저도 열심히 한 거 해볼게요. 오랜만에 재밌다 당구가. 그냥 편한 대로 공이 흐르는 대로 보내줘는데. 오케이. 알겠습니다. 씨발 뒤졌어 너. 내일은 저랑 치연이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. 감사합니다. 치연아 너만 믿는다. 징도리퍼 승글살인마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